소파이 막지 말고 차근차근 오케이 지금 속도로 좋아 한쪽만 다 칠하지 말고 반대쪽도 해주세요 칠할 수도 없어요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칠할 수 있는데만 일단 칠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 날려놓고 칠할 줄 알아요 칠할 수 없으면 물을 뭐지 그 위에 팍을 넣을 줄 아는거 칠할 수 없을 거처럼 자 그럼 저까지 질려놓고 조심해라 물건 못 찌른다 더 높이니까 조심하고